1, 2, 3, 4 폴 뒤에 서서 오른손 위로 뒤꿈치 업 왼손 허리 골반 옆으로 워킹 4번 시작 1, 2, 3, 4 준비 자세 왼발 걸면서 플라잉보 자 반대 왼발 너무 잘했어요 시작 왼, 오, 왼, 오, 잡고 플라밍고 옳지 자 폴 잡고 오른발 왼발 엉덩이 쭉 옳지 한 번 더 올라갈게요 그 무릎 한 번에 접고 무릎 사이에 폴 옳지 엉덩이 잘했어요 자 오른쪽 어깨 짠 3초 3, 2, 5 볼 뒤에 서고 뒤꿈치 업 오른발 왼발 상체 세우고 오른손 위로 골반 옆으로 빼면서 상체 앞으로 숙이고 열심히 폴을 타러 한 번 가볼까요? 얼른 가요 재밌겠죠? 골반은 더 바닥으로 뒤꿈치 내리고 골반 한 번 더 눌러주고 바로 전 봤어요 바로 전 봤어요 다리가 손으로 돌려 개다리 개다리가 오른발 왼발 어떻게 할 거야 왼발 왼발 난리 났어 다시 자 인사 자 다 숙인 거예요? 네 인사하고 다 숙인 거예요? 자 그대로 일어날게요 이 정도는 잘했어요 아 정말요? 아 저 느낌 나는 머리가 아주 바닥이 단 줄 알았죠 바닥이 달 것만 같았어요 우리의